월간 유입주의 시간입니다. 이번 달은 학교를 주제로 다양한 보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제도권 교육을 받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다룹니다. 민대홍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오세요. 오늘 주제가 학교 밖 청소년인데요. 어떤 청소년들이 여기에 해당되나요? 네, 학교 밖 청소년은 말 그대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일컫는 말이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초중등학교에 입학한 뒤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그리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제적,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합니다. 지난해 이런 이유로 학교를 떠난 청소년은 2만 6천여 명입니다. 추세를 보면 지난 2013년 3만 4천여 명이었는데 조금 감소한 뒤 2만 명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2만여 명의 학생들이 제적, 퇴학, 자퇴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매년 발생하는 건수를 말씀드린 거고요. 누적 집계를 보면 지난해 전체 학교 밖 청소년은 14만 5천여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지난 2013년 27만여 명이었던 것이 꾸준히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꾸준히 줄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에게도 지원이나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들을 위한 대한학교가 있다고요. 네, 흔히 대한학교로 불리는 대한교육기관인데요. 이름은 대한학교로 불리지만 대한교육기관은 대한학교와 차이가 있습니다. 대한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을 벗어나 새로운 교육 내용과 형식을 갖추어 운영하는 학교인데요. 다문화 학생이나 기존의 교육 방식을 원하지 않는 학생이 주로 다니고 학력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대한교육기관은 제적, 퇴학, 자퇴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을 지도해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인데요. 여기 학교에서는 현장실습과 인성교육 등을 주로 하지만 학력을 인정받을 수는 없어서 검정고시를 함께 교육하기도 합니다. 이런 대한교육기관은 현재 전국에 180곳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20여 년 동안 302명의 검정고시 합격자를 배출한 한 대한교육기관을 찾아가 봤는데요. 명예교장, 자원봉사 선생님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학교를 설립한 취지는 무엇인지, 학교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등 다양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한 명만 오면 연다. 한 명도 안 오면 이 학교 없었던 걸로 한다. 4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개교를 한 거죠. 학생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럼 폐교한다. 아무도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우리나라 교육이 그만큼 좋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폐교를 굉장히 행복하게 폐교하겠다. 더 좋은 교육을 원하는 대한학교가 있고, 정규부 학교라도 제발 좀 나오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대한학교가 있어요. 부적응 대안학교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우리 학교는 그 부적응 대안학교입니다. 처음에 학교 왔을 때 있었어. 기억에 남는 거 있어? 고등학생이 학교 다닐 때는 진짜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게 정말 어색했어요. 되게 너무 슬펐는데 선생님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친하게 지내줘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학교 가면 되게 기분 좋고 예전에는 학교 갈 때 정말 싫었거든요. 어차피 애들도 안 반겨줄 거고 해서. 근데 여기 점차 오면 공부는 재미없긴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을 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설레고 기대되고 학교 가는 게 정말 보람찬다고 이게 마음이 다시 바뀌었어요. 그렇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 앞으로도 고등학교 졸업할 수 없다라고 그러는 그런 굉장한 좌절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무력감으로 있다가 자기 손으로 공부해서 자기 손으로 합격했다라는 사실은 자기 인생을 확 바꿀 수 있는 태도의 변화를 줍니다. 남학생들은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해병대에 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아주 상징적인 것입니다. 검정고시를 쳤다라고 하면 아직도 놀라는 분위기가 거의 50%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를 안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더 절망절합니다. 일을 직장을 구하더라도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구할 수 있는 직장이 훨씬 많고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거의 다 적응을 못합니다. 일단은 이 아이들이 첫째는 공부를 하고 싶은 의욕이 없고 그다음에 학교라는 데 대해서 가지고 있는 조직체에 대한 저항감이 있습니다. 공부로 애들이 적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 스킨십으로 적응을 해요. 그렇게 하는데 제일 빨리 접촉하기 쉬운 방법이 밥 먹는 거예요. 처음에 진짜 한마디도 안 하던 애가 엊그저께는 청소를 하고 나서 그 여덟성을 부르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 정말 애들이 변해가는구나. 제가 밥을 너무 안 먹으니까 다른 선생님이 자그마한 식판에 밥을 다 덜어서 제가 있는 교실에 가지고 와서 자기랑 같이 여기서 먹자는 거예요. 학교 수업은 빠지더라도 이제 밥 시간에 밥 시간에 밥을 먹으러 가는.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이제 밥을 먹고 나머지 뒤에는 도망칠 수 없고 이러니까 또 뒷 수업은 듣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도 만들어지고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떠난 아이들 입장에서는 정말 목마를 만큼 가고 싶은 곳이에요. 정말 가고 싶고 정말 잘 다니고 싶고 정말 행복하고 싶은 곳이 학교예요. 그런데 가기 싫은 곳이에요. 그만큼 학교가 어려운 거야. 이 아이들에게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그 학교를 회복해줘야 돼요. 그 아이들에게 행복한 학교를 돌려줄 수만 있다면 그건 정말 우리 모두가 매달려서 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교. 참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안교육기관 같은 시설이 충분히 많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이용하지 않거나 또 하지 못하는 그런 청소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다 다닐 수는 없는 게 사실인데요.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1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보면 학업을 중단한 후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은 전체의 32.5%에 그칩니다. 또 학교를 그만둔 후 다양한 어려움도 겪고 있는데요. 가장 큰 어려움으로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오는 사람들의 편견이나 선입견을 꼽았습니다. 또 진로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대답도 많았는데요. 실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비율은 2015년 25%에서 지난해 35.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이 주위의 편견과 상담부족 등으로 사회에 잘 정착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제도권 공교육의 일반적으로 다 기대되는 그 졸업장이 없고 어떤 좀 인식이 아직도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불이익이라든가 차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사례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본인이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고 그에 따른 또 수반된 지원이 없다라고 하면 이 사회에서 일반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기가 힘들겠죠. 학교 밖의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절실해 보이는데요. 이런 교육기관 외에 정부의 지원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난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요. 여성가족부에서 이 법을 근거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들임을 전국 220곳에 설립했습니다. 학교와 같은 커리큘럼을 가진 대한교육기관과는 달리 꿈들인 지원센터는 청소년들이 필요할 때 찾아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진로 지도와 심리상담, 직업체험과 경제적 자립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들임을 이용한 청소년은 모두 4만 3천여 명인데요. 이 가운데 총 1만 7천여 명이 검정고시나 대학 진학 등 학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 창업하는 등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학교 밖 청소년이 14만여 명이라는 것을 고려해보면 여전히 상당수가 이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대한교육기관이나 지원센터에서 소외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자기 집에만 머무르게 되는, 은둔용 외톨이가 되는 그런 아이들이 많아서 그런 아이들이 계속해서 사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발굴과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4일 청소년들이 지원센터에 접근하기 쉽도록 온라인 기반의 청소년 지원센터인 스마트꿈드림센터를 열었습니다. 또 앞으로 교육청과 연계해 학업을 중단하면 지원센터와 자동으로 연계되는 대상을 현행 초중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런 지원 정책이 잘 홍보되고요. 또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서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민대용 PD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